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굿모닝 9월 5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캐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자 다같이 박수 준비 하하 박수 야호 기분 좋다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예야 자 여러분도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하는거 아니에요 정말로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하나의 요식행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우존스 전일 0.91% 상승 나스닥 1.30% 상승 반도체 지수 2.79% 상승 자 독일도 0.96 미국 유럽 다같이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시장도 양호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습니다만 중국의 상해에 종합지수가 60일에 저항을 강하게 장대양봉 돌파 이후에 한 번 더 추가 상승한 0.93% 상승 양호 니케이는 0.12 20일에서는 지키고 있는 모스 양호입니다 자 야간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우리나라 야간장에서 또 추가 상승 했거든요 0.36% 추가 상승 외국인이 778개약 선물 매수 기간도 233개약 매수하면서 추가 상승 아 어저께 시연한 날이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존스 선물 0.01% 상승 나스닥은 보압입니다 자 전일 전세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무래도 홍콩 송한법 그죠? 그래서 그것을 행정장관이 안하겠다 그래버렸습니다 물론 시위대가 요구한 부분 중에 행정장관을 직선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홍콩 금융시장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한법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항승지수 상당폭 올랐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은 중국의 무역 우리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S&P 11개 섹터 전부 골고루 상승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상승 많이 했고 또 전일 유가 급등했기 때문에 정유주 그리고 팡으로 대변되는 기술주 자동차 할 것 없이 골고루 상승 좀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무역 적자폭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자 그 원인은 중국의 관세 매김을 해서 수입이 조금 자제된 부분 그런 부분 수출도 같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고요 영국도 하원에서 야당이 노딜 블랙시트를 강행하려고 하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의 표결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원래 만기 기일인데요 3개월 더 연장됐다 그래서 보리스 총리가 아주 강하게 어떻게 타결이 안되면 10월 14일 조기 총선도 불사하겠다는 부분은 무산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살살 또 달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남북 관련 우리 경협주의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닥트케이요 어저께 여러분들께 현대건설 한 2,3일 전부터 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호재라 반응을 하고 한 3% 4% 오르면 대박 아닙니까 그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일일이 말씀 이름 안 호명 안 해도 다 반가워요 자 우리나라 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일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 단기 고점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외국인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전일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나오는데 코스피에서는 왜 빠지지 않을까 라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마감시까지 제가 판단했기로는 한 2천억 규모로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더라 그래서 아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아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팔아도 우리 둘째형 기관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 연기금에서 계속 사더라요 그래서 뭐 둘째형한테 이번엔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큰형도 힘내가지고 같이 한번 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동안에 외국인이 자금이 유출될 수 밖에 없는 MSCI 신흥국 리밸런싱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비중 확대하려면 우리나라 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8월달까지 시행해야 될 물량 끝났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달까지 물량 나와야 될 거 있거든요 자 8월달 끝났으니까 이제 9월 아닙니까 그죠? 한번 시장도 중요한 저항권 강하게 양봉 세우면서 돌파했으니까 양호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600억 사주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승폭 크게 하면서 마무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물은 전진 매수 들어오다가 조금 막판에 던졌는데 별 무리 없어요 별 무리 없고 누적으로 보면 누적으로 보면 저번 만기 이후로 그죠? 선물 없이 만기일은 369, 369, 12 하하하 369, 12에 있습니다 6월 두 번째 목요일 이후로 누적이 거의 6만 계약 이상도 올라갔다가 6만 5천 계약 가까이 갔다가 살짝 줄여주는 것 무리 없다 자 대박은 닥터케이가 싸 하고 난 다음에 날라다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싸 7만 2,700원에 사한 이후에 더 추가 상승합니다 예야 셀트리온 15만 6,500원에 싸 17만원입니다 얼맙니까? 이야 그죠? 사자마자 날라다니돼요 10분 10초 남았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오늘도 뻘긋네요 야우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하이닉스 1.7 더 간다 예야 이야 퍼펙트에요 퍼펙트입니다 셀트리온 더 갑니다 KMW 50% 넘게 먹었어 더 가 카카오 뭐 보합 그죠? 기아차 약간 약세 SDI 보합 네이버 보합 현대건설 남북경협이 오늘 들썩거려준다면 남북경협 오늘 가능성이 있어요 자 남북경협 섹터 오늘 지금 플러스꾼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4만 1100원에 사각을 했습니다 상승림 플러스 진행중이죠 2% 2%이 좀 안되네 왜 내 끔은 안갈까 어저께 마음쩌렸죠 버령제약은 아직 약간 약보합입니다만 현대건설 건설 날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3-4%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는 한 10% 노리고 있습니다만 풍국주정 19,700원에 아침 방송에서 아 소개해드렸습니다 28,800원에 한번 챙겨먹고 또 얼떨께에 들어 한분 계신데 수익입니다 닥트캔은 2억 던지고 727,700원에 하이닉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대박 아 죽여 죽여 자 저는 첫 번째로 공부했다는 로드러너님도 계시고 그죠 어 명관님은 꾸준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고 그죠 다들 좋습니다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해봐요 자 시작 상승 출발입니다 자 바닥 찍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다 맞췄습니다 코스닥 바닥 맞췄구요 코스피는 여기서 바닥이 다 그랬습니다 정확하죠 자 베이시스가 좀 시원찮은데 베이시스가 조금 아 플러스건으로 확대되어야 돼요 지금 빼고 데이션 마이너스건으로 자꾸 들쑥날쑥하면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자 하이닉스 어저께 팔까요 팔까요 물어보는 사람 많았는데 그죠 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뭐 땡 틀고 가라 한다고요 추도줍니다 추도주구요 IT 전기전자가 추도 주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간다 교체했다 퍼펙트하구요 양봉에다가 그냥 끝내주고 양봉 세우는데 던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던질까요 던질까요 자꾸 물어봤거든 그냥 좀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추가 상승입니다 희망님도 오셨고 홀딩을 잘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뭐가 강한 거 같아요 양봉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희망님은 공부 다행인 거 같으니까 양봉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초가가 고가보다 높게 끝난 거 양봉 맞아요 매수세가 이겼다구요 크면 좋다 작으면 좋다 크면 좋고 조정은 작으면 좋고 6% 이상 강하게 상승하고 옆으로 실실 기고 있는데 뭐가 겁나와 던진 겁니까 올선도 안 깼는데 그죠 재상승하잖아요 이런 거 잘 먹어내야 돼요 그죠 2% 더 간다 예이야 흑인다 진짜 하이닉스 왜 웃게 또 들어와요 천일도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봤죠 우리나라 상승하게 되면 하이닉스 안 데리고 가면 갈 수 없어요 그죠 자 카카오 드디어 정거점 확실하게 뚫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3일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입니까 No problem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오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들어오는 종목에 숟가락 꼽아라 그랬습니다 숟가락 기법 한동안 안 썼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숟가락 꼽아야 됩니다 외국인 기아차 던질까요 자꾸 물어봐 그죠 그죠 던지 뭐하러 던집니까 들어오고 갑니다 어느 순간 푹 치우고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SDI No problem 그죠 네이버 한 개 빼고 전부 빨개 뭐 0.6 이거 빠진 겁니까 올라간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풀었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 매수세 두르고 있고 KMW는 50% 이상 먹었어요 계산도 안합니다 닥터킹 여기서 4 그랬거든요 47,000원에서 지금 78,000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올랐습니다 몇 프로인지 몇 프로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거 잘 계산 안해요 그죠 엊그저께 계산해 보니까 50% 넘었더만 그죠 이거 뭐 던질 필요 없죠 아직까지 월선도 훼손 안합니다 그죠 이야 진짜로 먹었냐 싶으시면 방송 안내해 보시면 다음 카페에 있거든요 로드 로너님 정혜원으로 승격했구요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링크 걸려 있으니까 계속 KMW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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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하루에 100, 200씩 계속 먹고 있어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쫙 들고 가고 있는 종입니다 풍국주정 자 2만 4백원권 약간 저항이에요 여기 잘 뛰어넘는지 좀 봐야되요 셀트리온 홀딩합니다 일단 17만 2천원권이 단기 저항인데요 그죠 여기 저항입니다 일단 17만원권까지 갔다가 슬 밀리는데 여기 여기 16만 6천원 안 깨지면 안 던집니다 아직 안 던져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시장 양호 아직까지 양호 옆에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최근에 관심 좀 있고 공매도 때렸던 셔커브리 물량 반드시 동반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점 매수 닥터케이처럼 들어가는 물량들 들어오고 있으니 바이어도 바닥 찍었다 그중에 1등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1등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1등하고 지내야 돼요 현대건설 풀었습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자 추가 추가 추가해서 물량 좀 실었죠 상승님 올라가면 4만 5천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겁니다 대박이지 10% 아닙니까 그죠 자 기관 외국인 한쪽은 다 관심 있어요 오늘 남북경협 일단 빨개요 보입니까 럼프형이 그죠 와 대단한 나라 될 수 있다 했잖아 북한 안좋아지겠다 이겁니다 양호 자 방송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고 종모양 뭐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설정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2.5% 또 추가상승 이야 자 외국인 매수세도로입니다 450만원 15억 들어오거든요 일단 양호 자 외국인 546억 이야 고기 한번 돌리는 순간 늘었습니다 외국인 형들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기관도 같이 좀 들어오면 좋는데 그죠 추가상승합니다 자 나쁠거 없어요 야간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아 선물 추가 매수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보셨다시피 나스닥 다우선물 나스닥선물 상승출발 아깐 보압이었거든요 상승출발은 벌써 했겠습니다만 출발은 아 일곱시에 합니다만 그죠 정확한 표현을 해야지 그래도 자 보압권에서 상승전환 땡큐 자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 아직까지 별 무리 없어요 자 환율 출발상 볼게요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양호 환율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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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잠깐만요 이게 뭐야 잠깐만 환율 아 우리 유리방 카톡이 소리가 날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그죠 박스콘 하단쪽에 그죠 지금 내려왔어요 놀래라 갑자기 이거 근데 소리가 나는게 정상인가 소리가 안나야 되는게 정상인데 시스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로 작용하는가 됐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상승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처지고 있는데 이거를 164,000원 까지 조금 기다린다 조금 고민해봅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봅니다 자 기아차 올라갑니다 자 돌아가면서 간다 그랬어요 현대건설 올라가던 폭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죠 현대건설 기아차 그동안 좀 못갔던 애들도 한번 가는 아 그런 상황 한번 기대해보겠다 자 신동훈님 반갑습니다 자 홀딩을 잘해야 되는데 유로방에서 자꾸 던질거에요 날라옵니다 말이 그렇게 해버리면 제 마음 흔드는거거든요 잘 그냥 옆에 주위에서 안말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지금 이제 다 왔는가 안 왔는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잘 가고 있는데 뭐가 그리 안달인지 모르겠네 제가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하는줄 알아요? 저 유료회원이라고 받들고 안 지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것도 아닙니다만 아주 소중한 고객입니다만 공부 안해요 그럼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좋아해요 솔직히 하하하 별로 안좋아합니다 공부는 일도 안하고 차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던질까요? 던질까요? 홀딩이라고 1분전에 글자 남겨줬는데 던질까요? 던질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인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못 던져가 안달입니다 분명히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개 물려가지고 두세달 들고 가듯이 한번 올라갈 때 한번 들고 와봐라 이거죠 끝까지 말고 목표치나 추세 무너질 때까지 좀 올라가니까 7만 얼마부터 못 던져가 안달이라니까 던질까요 던질까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얼마가 더 올라간 겁니까? 자 현대가설 갑니다 가요 2% 올라가죠 41100원에 샀잖아 상승님 그죠? 간다 그랬어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참고로 한번 해보겠다 추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시장 돌아가잖아요 그죠? 잘 가는 놈 던질 필요 없고요 셀트리온도 제법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 안 무너뜨리면 아직까지 버틸만 해요 여기서 낼넘 던지고 나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말고 나중에 16만 4천원건 여기 무너지면 한 3분의 1씩 착착 밑에서 잘 사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끊어 나가고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건데 그죠? 현대건설 갑자기 나르죠? 분명히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죠? 추가 추가 했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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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왈에 그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코스피가 기다리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75 규모로 일단 들어오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 좀 들어와야 돼요. 아직까지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 입니다. 자 희망님 안 바쁘면 백오데이션 뭔지 적어보세요. 바쁘면 안 적어도 돼요. 바쁘면 일 안 바쁘면 내용 적으세요. 백오데이션 콘텐고 뭔지 적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쁘면 안 적어도 돼요. 바쁘면 일 딱 하면 돼요. 본인 거 가지고 있는 거 잘 컨트롤 해야 되니까. 자 다른 분 안 바쁜분 남겨도 돼요. 그죠? 현대건설 간다 얘야. 어? 병순님 풍국 주정 잘 팔아먹었어요. 분명히 팔아먹으라 했습니다. 저 위에 안 팔아먹었으면 밑으로 잘못하면 처지면 그러니까 어저께 왜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그죠? 잘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다. 안 죄송해요. 하나도 안 죄송합니다. 적당하게 잘 하세요. 플러스 분명히 낮습니다. 그거 안 사고 SK하이닉스 샀으면 제가 이거 사 그랬잖아. 대박 아닙니까? 9,000원 올라갑니다. 9,000원 그때 사보다. 12% 넘었습니다. 9,000원이면. 몸살났다. 알았습니다. 봐줄게요. 하하. 지가 뭔데 봐준대. 하하. 아유.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최근에 환절기로 아프신 분도 좀 있는거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그죠? 기도합니다. 우리 시리님 오셨네.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거. 백오데이션요. 조금 안 정확해요. 백오데이션. 베이시스가. 선물 가격 빼기. 현물 가격인데. 그러니까 현물이 고스피 200인데. 그 마이너스 가격인 것이 백오데이션입니다. 현물 가격이 높은거.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니네. 근데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거. 이러면. 아. 안 정확해요. 그래도. 우리 시리님이. 저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자. 그럼 플러스권인. 콘텐고가 되어야만.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싼. 아. 고스피 200이. 매수가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이거 보여드렸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오늘은 코스피가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어저께는 분명히. 코스닥이 매수세 들어왔어. 외국인이 들어왔거든. 그죠. 그렇게 기억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 베이스스. 0.1밖에 안되요.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계속 매수세 들어옵니다. 20분 밖에 안됐는데. 700억 같으면. 작은 규모 아닙니다. 그죠. 선물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적당히. 아. 조절한 것 같구요. 일단. 노 프라블람. 1190. 900. 어. 총 990을. 제가 꺼 놨다는데. 이유가 있을 건데. 앞전. 아. 종가인근. 종가인근. 저는 종가인근. 일단 꺼 놨어요. 자. 그렇다면. 전일 종가. 회손 안하면. 양호. 그렇게 딱 생각하면서. 자. 지지장을 딱딱딱 설정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까지 하면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요기 정도 안 빠지면 좋겠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평선에. 21. 61. 여기 정도. 그죠. 야 현대건설 가는가 봐봐. 예. 요. 쌍승님 좋아 죽겠지. 예. 야. 하하하. 현대면수 간다니까. 예. 야. 퍼펙트. 뭘 죄송해요. 죄송한 가나도 없어요. 4만 1,100원에 사라 그랬습니다. 과연 깨깨 지르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두 개나 꼽혔네. 아. 좋아서 그럽니다. 그죠. 싫어요. 싫어하고 듣고 있냐. 빨리 나가라. 응. 빨리 나가. 자. 병수님. 풍국 들고 있어요. 다시 리바운드 나옵니다. 저기. 2만 4백원 이상 적당하니까. 3분의 1, 3분의 1씩 끊으세요. 손실. 손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병수님이 하기에는 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읽지는 마세요. 언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언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그죠.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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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처리했을 거라고 믿고. 제 리딩은 안 틀렸어요. 그죠. 수익 났습니다. 됐구요. 칸이 너무 복잡해. 지금 너무 많아. 그죠. 2만원에. 뭐. 번전 비슷하게 팔았네. 그죠. 앞에 먹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흠. 아. 현대건설. 힘 받고 있어. 음 저도 조용조용 하고싶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좋아서 예야 소리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사자마자 가는데 좋죠.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한 이틀 걸렸을 겁니다. 한 이틀 걸려가지고 1200원이면 한 3% 가까이 먹었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3일만에 하이닉스는 10% 넘게 먹었고. 세트리오는 12,000원 가까이 먹었으면 얼마입니까. 그죠. 그것도 한 6-7% 이상 먹었고. KMW는 60% 넘게 먹었고. 그죠. 좋아죽지. 새로 오신 분들은 그죠. 닥터K. 리딩 따라 들어와서 들어와서 돈 버니까 좋고. 그죠. 좋습니다. 자 시장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효에 꼽고 듣고 있냐. 나가라. 나가. 음. 야 이 기능을 내가 유튜브에 빨리 이거 좀 해달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실효에 꼽고 듣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 올리면요. 한 2초만에 실효에 꼽히는 경우 있어요. 제가 그거 뭐 실효에 꼽힌다고 뭐 별거 아니지만. 심보가 고약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죠. 구독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그러면 2초만에 못 올려요. 제가 딱 로딩하자마자 탁 꼽히는게 보이거든요. 그 시간에 차트나 한장 더 바라고 형이 이야기했잖아.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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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 수십억의. 전 인류가.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겼을텐데. 흠결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텐데. 장점은 보지 못하고. 흠결만 눈에 띄겠지. 자. 아이티 전기전자가 주도주로 했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낫다고 말씀드리면서 교체매매 하이닉스를 하고 난 다음에 퍼펙트하게 날라가고. 그 이유는 주식기초강이 197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왜 강한지는. 자. 자동차 주도주로 했습니다. 안 밀려요. 가면 되구요. 자. 건설주가 갑자기 돌아서잖아. 이거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선다구요. 수납매. 업종 별 수납매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잖아. 왜. 딴거 싱싱싱싱 돌아서는데. 좋은 종목도 있지만. 낙폭과대한 종목들 돌아서는거 있는데. 아이. 건설도 나도 좀 가야되겠어 하고. 내 차례 온다 그러면서. 이즈 마이 턴. 아. 발음굴이다. 이즈 마이 턴 하면서 갈 수 있다 했잖아요. 가잖아. 그죠. 그러한 시장의 패션을. 잘 알아야되요. 제가 장난삼아. 패션. 파션 이러니까. 헬로. 캔유 스피커 잉글리시. 그 까는 것 같았어요. 그죠. 참. 유무라곤 일도 없는 것들이. 아이구. 자. 셀트리온. 아. 보아권으로는 있는데. 오늘 조금. 아.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구요. 5G도. 자. 뭐. 적당히. 올만큼 왔습니다. 꼭다리에서 따라가면 안돼요. 그동안 갔던. 이건 또. 쉬워. 그죠. 이게 순환맵이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남북경협이 들어오잖아. 그죠. 닥터케이를. 저는. 저를. 아. 높게 판단하는게 아니라. 특기가 순환맵니다. 순환매. 어디로 들어올지 딱 알고. 한발짝 딱 빨리 가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분명히 그랬어요. 72700원에. 이거 간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놨으니까. 내일 간다고. 딱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날랐습니다. 6%. 조금 간게 아니라. 그죠. 근데 어떻게 흥분을 안해. 그죠. 셀트리오는. 20만원 깨질 때. 던지라 해놓고. 한 번을 사면 안된다고. 난리. 브루스 추다가. 사. 156500원에. 딱 사니까. 날라가는데. 왜 흥분을 못하겠습니까. 흥분이 안되겠습니까. 그죠. 흥분이 되지. 그래도 깔아앉힐게요. 삼지. 삼지. 끊어야지. 그리고 여기 더 무너지면. 다 던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종목을. 곧주고도 해야 되겠다면. 여기까지 딱. 밀릴 때. 오늘. 안돼. 오늘 하지 마세요. 크게 밀리는데. 그 가격 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공부했으니까. 5일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2일이나. 한 3일 정도. 조정. 받고. 적당하니. 그것도 이렇게. 엄봉 좀 커요. 지금. 적당하니.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양봉 딱 쓰면. 샷. 다시. 하고 싶으면. 알아들었을 거야. 공부 좀 한 것 같으니까. 그게. 동기관의 법칙입니다. 5일 올랐는데. 오늘. 팍 빠진다고. 사면 안돼요. 그게다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 피보나치. 조정. 얼마만큼 받으면 된다. 희망. 빨리 남겨봐. 요. 희망은. 어. 저보다. 위입니까. 밑입니까. 저는 50입니다만.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좀 챙길라꼬.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피보나치. 자. 382 지점까지. 조정받으면 좋으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11600원. 11600원까지. 조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권역까지 왔어. 자. 이틀 정도 더 쉴 때. 안 빠지고. 덥지. 비슷하게. 이렇게 딱딱하다가. 양봉 딱 쓰면. 여기 밑으로 안와도 살 수 있고. 밀리더라도. 50% 권역까지인. 11400원까지 정도. 적당하니 밀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살 수 있다. 오케이. 알아들었을 거야. 382. 오. 미이님. 미이님도 58회인가 까지 공부했던데. 이름의 느낌은. 나이가 좀 있어보이는데. 그죠. 이름의 느낌은. 나이가 좀 있어보이는데. 비하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저께도. 선물옵션. 머리 아파요. 이러면서 공부했잖아요. 60네. 야. 제가 맞췄잖아 봐. 누나. 하. 누나. 전 누나라고도 잘해요. 그죠. 야.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앞으로 20년 더. 20년 더. 살아가실 텐데. 그보다 더 살아가실 텐데. 그죠. 대책 있어야 돼요. 주식이 대책일 수 있습니다. 헛바람 넣는 거 아니에요. 고령화 시대에. 어디 60 넘어서. 나가면 지식 시켜줍니까. 그죠. 특별한 전문직 말고. 지식 잘 안 시켜줄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주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아우. 휘마왕님도 공부 열심히 했어. 거의 퍼펙트하게 기억 다 하고 있고. 공부 되게 많이 했어. 제가 딱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아우. 공부한 만큼. 그죠. 돌아갑니다. 공부한 만큼. 그죠. 수익으로 돌아가요. 공부 안 하고 가는 거. 잘 없어요. 자. 풍국은. 올라가는데. 그죠. 2만원에 던진 건 좀 아쉬웠어. 그죠. 저는 2만. 800원 정도. 분명히 노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려요. 지가 이야기 해놓고. 저는 짚어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지나간 거 빨리 머릿속에서 잊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안돼요. 알아요. 저도. 왜 아는가 하면. 선물 옵션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 계속 매매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올라갈 때도 살 수 있고. 내려갈 때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주식은. 공매도 빼고는. 샀다가 그 다음 팔아야 되잖아. 그죠. 머릿속에 오래 두면 안 돼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손절도 할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겨우는. 가슴 깊이 남겨두고.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이런 건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자. 셀트리온은. 어. 16만 6천원 안 무너뜨리면. 그리고. 16만 4천원 안 무너뜨리면. 더 홀딩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저께 방송. 어. 풀로 했거든요. 좀 길겁니다. 3시간. 3시간짜리 2개 올렸는데요. 풀타임 했으니까. 점심시간 잠깐 빼고. 그거. 보세요. 진잡니다. 어저께는 좋은 내용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매수매도 포인트 내지는. 시장 분석법이라든지. 어저께 대개 내용. 제가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200회. 특집으로. 제가. 주식기초강의 올려놨으니까. 200회. 201회. 와. 3시간짜리. 언제다 봐. 하지 마시고. 영화 한 프로 본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영화 2시간 20분짜리. 안 봅니까. 돈 벌 수 있는. 기본. 가져가는. 방송이에요. 자. 여기서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면 뭐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던져도 돼요. 이런걸 알아야. 던질지 말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기 polar. 이대요 Very regards. 그죠. 거기 안 가광ая. 감사합니다. 하이닉스 잘 안내려오죠. 왜그런가 하면요. 쉽게 사기 힘든 자리에요. 그리고 한번 더 뛰었기 때문에 아..이거는 정말 최고좋은 상황입니다. 뭐다? 정고점을 갭으로 뛰어넘었어요. 정고점을 최고정고입니다. 근데 팝가에 팝가에 좋고 하고 있잖아. 공부가 안됐다 이겁니다. 공부가 안됐다. 좋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순종 불가능한 자 미희님 미희 그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저 때문에 조금 가졌습니까 혹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조금 초심을 잃은 것도 아닌가 다른 초심 아니구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생각을 하자 했는데 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까 그런 속으로 불평을 좀 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30분 이상 지금 보고 계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봐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인드를 저도 바로 찾구요 저 때문에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는 분 계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앞으로 더 계속 열심히 할게요 돈 많이 될 수 있도록 자 조금 전에 하이닉스에 대한 제가 유료채팅방에 의견을 날려드렸는데 뭔가 하면 자 여기 정고점을 갭으로 돌파했거든요 희망 희망님 여기를 정고점을 갭으로 뛰어넘으면 좋다 안좋다? 최고좋은거에요 근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도홀딩 조금 처지더라도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뭐로 바뀌었다? 팔맛은 지시로 바뀌었어요 가장 강한 저항을 그냥 갭으로 퀴 넘었습니다 병수님 부끄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거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노력 안하는게 부끄러운거지 그죠? 모르는건 부끄러운거 아니라니깐요 모르는지도 모르는것도 부끄러운거구요 모르는거 알고도 뭐 하려니까 귀찮고 놀기가 더 좋고 술마시고 다녀는게 더 좋고 친구하고 수다 뜨는게 더 좋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죠? 그렇게 하고 사는게 더 올라갑니다 안빠지잖아 아 셀트리온 조금 추춘된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위로 더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위로 더 치고 가고 있어요 누가 들어왔다고 외국인 작정했어 오늘 한 3000억 이상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한시간도 안됐잖아 800억입니다 6시간 하잖아요 그죠? 6848 그죠? 뭐 한 5000억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하하 그럼 좋아죽지 그러면 하이닉스 빼놓고 갈까요? 노우 하이닉스 반드시 들어옵니다 미친듯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죠? 좋아죽겠어요 그죠? 이천 바라본다 했습니다 이천 뚫었습니다 예야 안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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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갈 수 있다 했는데 밑으로 막 꼽힙니까? 밑으로 막 꼽힙니까? 어저께 이천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밑으로 막 꼽혀요 올라가네 퍼펙트 그니까 쟤가 좋아죽겠지 다 맞춰버리는데 그죠? 틀릴때도 있다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헬릭스미스 강하긴 강해 그죠? 딱 만들어 놓고 올라가잖아 우리는 뭐 셀트리온 한다 했으니까 헬릭스미스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죠? 분명히 그죠? 올라갑니다 이게 모양 딱 나왔거든 하라간 출세에 딱 돌려내고 2평선 딱 붙었잖아 올라가잖아 야 헬릭스미스 매지언도 지저분해도 그래도 매지언도 별로 점수 안줍니다 지저분해 그냥 루트론이 오늘 다 틀었다구요? 됐습니다 좀 더 갈수 있는데 사실은 그죠? 왜 아직까지 안꺼꾸라졌는데 됐어요 그죠? 됐습니다 딴거 하면 되요 딴거 미희누님이 뭐 갖고 있더라 뭐 하나 산거 같은데 닥터케일 방송 들으면서 뭐 갖고 있습니까? 빨리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보세요 으음 테스트 그럼 이제는 더 잘 안고싶어 거에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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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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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변대관서를 열지도 같다. 변대관서를 올라갑니다. 전부 다 시장가 기준입니다. 전부 다 시장가 기준입니다. 대놈이 잘 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상 말로 못하는 거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잘 봐야 돼요. 지금 몇 십억 가진 사람들 제 방송 보는 사람들 제법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제 무료 채팅방에 만해도 셀트리온 몇 십억 갖고 있는 사람 있었거든요. 유료방에도 있었고. 그죠? 말 잘못하면요. 말 잘못하면요. 그죠? 말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이닉스 더 갑니다. 하이닉스 더 가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0.7 0.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중반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IT 전기전자가 강세를 한 거 안 틀려 그것도. 그죠? 시장의 주력이 뭐다? IT 전기전자를 맨 먼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장 강해.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G를 했어요. 5G 우리 팀원 다 던졌어요. 그죠? 아까 희망님도 삼지 던지는 게 맞겠죠? 아까 의견 드렸고. 그죠? 조정 받는다는 거 어느 정도만 캐치하고 있잖아. 그죠? 순환매 돌아가는 거 톡 잡아내고. 대박이지 뭐. 셀트리온 들어가고 먹어내고. 그죠? 밀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디로 집중돼 있다? IT 전기전자로 외국인 매수세에 집중된 것 같다. 천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고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 알 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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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이 그냥 저處이지 하자. 여러분 br GOD. 어휴. 공ériorsFO Watson- 그러니까 좀 할려다. "! 자 마무리합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0.7%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구요 오늘은 IT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쌍두마차가 2% 중반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 견인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마 그쪽으로 집중될지 싶어요 자 갑자기 쉬고 있던 건설주가 들썩들썩 미리미리 손침해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닥터케이가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팁 본인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맞는게 있고 안 맞는게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그 표현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 것으로 변형시키면 되는거에요 하이브리드는 혼합이란 뜻인데 뭐 그거나 그거나 같겠네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맞게 기준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아닌것 같다 싶은거는 배제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겁니다 공부하시기를 권유 드리구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닥터케이드 주식기초강의가 여러분들께 공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연일 시장이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이천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최근 몇개월 지나고 이제 서서히 바닥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공부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케이드 때문에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후원 시청력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챗 후원 기다리겠습니다 자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환율 두번째 시간도 올려놨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